그렇지 딴 거 다 괜찮아 그래 근데 넌 그냥 ㅅㅂ 나 레이아웃 만드는 게 눈에 보이네 ㅅㅂ 나 레이아웃 만드는 게 눈에 보이네 레이아웃은 그냥 갈치급이야 갈치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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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거보다 둔단 잘 만들어 아 ㅅㅂ 걸러야겠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뽑았지 어 ㅅㅂ 면접 탈락 이런 분위기 내가 당거보다 100배는 잘 만들어 아무도 맞다고 안 와 아무도 맞다고 안 와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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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건 새끼를 왜 사용자명이 ㅅㅂ 내알바야? 내알바나 새끼야 당신 꺼져 꺼져 뽀압 오 빈닭봉인데 나가라 나가라 ㅅㅂ 나가라고 칩쎄 오케이 단건 닉네임 바꿔드림 위험한 새끼라고 적을게 단건 닉네임 이제 사용자 업임 해석해봐 한글로 아 명순 영어 못하대 해석 못하대 야 영어 9점이야 어서 영어 9점 야 됐다 야 구고 수왕 역사에 끝나자래 그래 사용자 해석하면 사육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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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고 수왕 역사에 다 붙여놨어 근데 니알바야? 내알바야? 어 내알바야 근데 몇학년 몇학년꺼라고 말하나 사망년 아 사망년 문제 개쉽두 아 니가 젤이냐? 아 젤이다 젤이 멈춥시다 거르자 아 풀러 젤인지 야 불빛 깼어 어? 불빛 깼다 헉 와아 진짜 씨바라 어 진짜야?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지지 그럼 지지 잘 돼 내 오로엔 소원이 풀렸다 치고 싶은데 안 칠거야 야 갈치야 아 아 갈치야 갈치야 어떡하냐 왜 영상 찍었어 영상 찍었어 영상 찍었어 아 갈치야 갈치야 어 우리가 우리가 제 제